자 더 이상의 아이돌은 없다. 음반 판매량 74만장 돌파. 2001년 핀덤모 조성모 이후 최고 기록을 달성한 엑소. 데뷔 1년 반 만에 국내 가요계를 점령하고 한류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. 엑소의 최고의 인기 비결이라면 뭘 좀 꼴 볼 수 있을까요? 비주얼이 안 보이지 않나. 어느 부분이 가장 자신 있다고 생각하세요? 저는 전부 다 자신 있다고 생각합니다. 12명 다 너무나. 이미 늦었습니다. 받으셔서 급 겸손해져요. 본인이 최고로 이렇게 나와요. 걸그룹의 신화조 소녀시대 태연 씨와 2013년 대상돌 우리 엑소시 나오셨습니다. 늦었어요. 옛날 우리 소녀시대 생각도 좀 나고 그러세요? 그럼요. 신인 때 생각나고 그리고 일단 멤버가 많아서 저희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. 어떠세요? 우리 태연 누나조? 네. 태연 씨보다 좀 빠있나요? 없죠. 네. 다 동생이에요. 저희들 이름 다 알아요? 다 알아요? 그럼요. 곡소리만 들어도 누군지 알아요? 네. 보지 않고? 아무나 한번 소리 아 한번 내보세요. 아. 쏘. 오. 또. 찬열이 형. 태연 씨 대단하네요. 소시 멤버 중에 정말 단연 태연 씨가 가장 예쁘다. 네. 맞습니다. 네. 맞아요. 저희들 결에 대답하는 것 같아요. 아니에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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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밤에서 나왔군요. 아하. 수영 씨. 아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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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수영 선배님.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네. 자 신인이라면 피해갈 수 없는 순서죠. 멤버들이 갈고 닦은 개인기 퍼레이드 지금 공개합니다. 김동열 선배님 모창을 사랑한단 말하고 바라줄 때의 내. 아하. 수영아이가 저쪽에서 이쪽으로 지나가는 건데. 흥구마이 갱기. 흥. 자 이게 끝이 아니에요. 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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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다. 흥. 아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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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뮤직비디오에서 초능력 소년으로 변신해 화세가 된 엑소.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태연 씨도 초능력이 있는 거예요. 어떤 능력이에요. 우리 태연 씨는 남자의 마음을. 아. 초능력을 갖고 계십니다. 어 네. 띵. 네. 아하. 아 정말 저 눈 속에 빠져서 나오기 시작합니다. 아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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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.